지난 1980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해경경비정 72정이 침몰해 17명의 승선원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침몰 39년 만에 72정에 대한 탐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0톤급 해경경비정 7이정은 지난 1980년 1월 23일 강원도 고성 거진 앞바다에서 다른 경비 함정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해경 9명과 전경 8명 등 모두 17명이나 실종됐지만 수색이나 선체 인양, 사고 원인 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경 17명이 승선해 경비 작정 중에 침몰됐던 해경 7이정에 대한 수색 작업이 39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선체 수색과 인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뒤늦게 탐색 작업을 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한 분이라도 돌아가기 전에 빨리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는 국무주에 안창할 수 있는... 해경은 다음 달 11일까지 1200톤급 잠수 지원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해양조사선 이어도호를 투입해 탐색 작업을 벌입니다. 탐색 작업은 침몰 추정 반경 5000m 해악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음파 탐지 장비 등이 사용됩니다. 리일장으로 한 간격은 한 300m로 해가지고 반경 한 3마일 권 내를 집중 수색할 예정에 있고 현재로는 물표가 나와 있는 7개 의심 물표가 있고 추가적으로 점을 검색해서 탐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탐색 작업에서 선체를 발견하면 인양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